보여줄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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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리 못하자 거야 그랬잖아요 힙합 진짜 박제 쪽에서 하는 거 진짜 지금은 별로 안 쪼개지는데요 완전 쪼개진 건가 지금 진짜 약간 리듬 타고 있으셔도 될 거 같아요 네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다니세요 어떤가요? 같은 티 같은 티? 어떤 티요?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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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뭐야 이거로 바꿔서 이거로 바꿔서 맨날 책을 쓸 수 있을지 이뻐 그때로 바꿔서 여기가 이렇게 그때로 말이 세월이 좀 만들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돌 콤백하셔야죠 다 있어요. 가수들 세계에는 서포머를 지크스라고 했거든요. 이 집이 잘 돼요. 이 집에 대한 중압감이. 조금 잘 될 수 있는데. 이 집에서는 진짜로 와서 신경을 일어나서. 그룹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진짜 좋았잖아. 없겠다 이거. 난 이거 봐. 일하는 박민혁. 나한테 그렇게 피우지 마요. 누가 혹시 반짝거리는 게 좋아지는 나이. 조만간. 카톡 크로프에 꽃들어갈게요. 대가에 풍붙이 좋아져요. 아하. 발맞게. 총 2개. 은닷. 노거는 반항이 아니지? 됐어요. 도시 여자 같지 않아요? 느낌이.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차가운 도시였던 예를 들면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같은 아 정말 들고 있질 않아 그냥 이렇게 손을 맞추면 너한테 이렇게 손을 맞추면 너한테 이렇게 손을 맞추면 내가 뺏을 거라고 손을 맞추면 장난?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하셨어요 안녕 좋아요 구독 맞아요 너무 힘든 학교 학교를 학교 학교를 학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